언박싱 시간이 들어왔어요 자 뭐부터 할까? 노란거에요 노란거? 네 좋아 노란거부터 합시다 과감하게 쫙 이게 그 아기 누구지? 남자아기인데 젊은아기 머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정현웅아기 헌웅아기 이 너도와와와 또 왜 이렇게 묶어놨어요 뭐라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무지? 와 이게 뭐야? 조명인가봐요 조명 이게 이렇게 줄 조명이에요 빤딱빤딱 저기 유니스를 꼽아서 이렇게 바닥에 해도 되고 쭉 펴가지고 이게 뭐야? 이건 뭔지 혜랑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희원하다 가운 같기도 하고요 아 예쁘다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이거는 우리 여정아기가 마지막 날 선물로 줬어요 이야기 마음 같아서 여정아기 너무 예뻐요 약간 말린 것 같아요 예쁘다 혜랑님 얼굴 옆에 한번 고마워 고마워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같이 준 이야기가 세 개를 원래 가져왔었대 버스 이상이소 헐 부져버렸는데 그게 제일 좋은거였대 헐 토종 꿀이었대요 안타까워 이거는 오랜쿠키 오랜쿠키와 이게 뭔 쿠키인지 모르지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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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기한 맛이에요 코코넛 머랭 코코넛 들어서 그냥 머랭이 아니야 이거 크랜베리 치즈고기 음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다 이건 홍삼차 마스터 아기 중에서도 홍삼차 좋아하는 아기는 있죠 그럼 여기다 놓고 먹고 싶은 아기들을 타먹는거로 고마워요 이건 누가 주신거에요? 이거는 소녀신 아기 그래서 그 아기가 너무 안타까워했어 토종불 되게 좋은게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왔대 진짜 뭐야 반지에요 헐 완전 예뻐요 은우루 세공이 되게 선비하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요거가 광명희 아기가 영희 아기가 너무 예쁘다 예쁘죠? 유명희 아기 고마워요 제가 의상이랑 잘 샬랄라하게 해서 여성스럽게 하고 지금 막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아기인가요? 부산시에 사는 이윤지 아기에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는데 빤딱빤딱 뭐라고 이제 했어? 총 이럴수가 돈이다 다시는 이런짓 하면 안돼요 이게 분실되면 돈이 날아가는거에요 어디다 돈을 낼 생각을 해? 해라엄마 매일 크리스마스 엄마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 패션에 눈을 뜨고 돈에 대한 마음도 나만 나만 하던 마음이 상대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조상님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음을 알아가는 길이 힘들고 때론 버겁고 아프지만 행복해요 해라엄마 마스터님 도바님들과 같이 간 힘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걸 다해주고 싶은데 해라엄마 스틸 뒤여도 치워주고 싶은데 알 수 없는 내가 무늑한 내가 아파요 라고 마음으로 댔다가 그런데 해라엄마한테 굴짬뽕은 사들일 수가 있어요 굴짬뽕 먹으라고 엄마 추운 겨울 굴짬뽕으로 녹이세요 해라엄마 힘들 때 아플 때 지켜드릴게요 엄마 지킬 수 있는 벗들이 같이 있어 좋아요 이런 벗 도바님들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부산의 윤지올 볼잖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감동적이야 마음이 너무 귀엽다 아까 굴짬뽕 열 끓으면 웃겨 자 이걸로서 언박싱 마칩니다